단속 구간이 오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집니다 약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collaboration are you seen by folk liber blinds 1548m 신호위반 및 시속 km namanten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.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후 타야 행심없어. 호소 10단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후다. 호소 10단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후다.